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헬스장, 수영장 등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과 통학 차량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